안녕하세요 물고기 정수입니다. 오늘의 판매상품 소개시켜 드릴게요. 오늘은 저희가 새우젓을 준비했습니다.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는데요. 새우젓을 준비했고요. 지금 보시면 3키로씩 한통에 담겨져 있습니다. 이번 5월에 수확한 새우젓이고요. 지금 새우가 75% 천일염이 25% 다 국내산으로 생산된 새우젓입니다. 저희 새우젓은 뭐 말할 것도 없죠. 항상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새우젓인데요.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새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. 국물이 많아 가지고 3키로를 꽉 채워서 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새우젓이 아니에요. 지금 보시면 사이즈도 아주 적당하고 봄에 나온 새우젓이라서 맛은 1년 중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. 지금 육젓은 아주 큰 사이즈에 가격도 좀 비싸지만 씹었을 때 껍질이 많이 씹히는 경향이 있고요. 또 추우젓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좀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많이 찾으시는 제일 지금 뭐 새우젓판장에서도 제일 좋다고 하는 봄젓으로 준비했습니다. 봄젓이 가장 맛도 좋고 여러가지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. 저희가 3키로씩 이렇게 보시면 지금 국물이 많이 없죠. 국물을 국물로 3키로를 채운 게 아닙니다. 새우로 이렇게 3키로 가득 채웠고 국물은 아주 적당량만 넣었기 때문에 거의 뭐 받아보셨을 때 아주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. 지금 새우젓이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좀 잘 준비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25,000원에 보내드립니다. 오늘도 새우젓 맛있게 받아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물고기 장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